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샘은 그녀에게 아래를 보지 말라고 계속 주의시켰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내려다보니 아래는 끝없는 땅 떨어졌다. 그때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빛이 그들 앞에서 번쩍했다. 그건 샘의 밧줄을 때렸고 이내 불꽃에 쌓여 샘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봄이 아래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본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들리지가 않았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잠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고 가슴이 무겁게 뛰고 있었다. 창 밖에서는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열린 창으로 들이친 비는 침실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얼른 창가로 다가가서 문을 꼭 닫았다. 비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번개뿌른 지평선 위로를 가로질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걸 보고 있지 않았다. 방금 전에 꾼 악몽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폭풍은 싹 거치고 가벼운 이슬비로 바뀌었다. 엘리자베스는 날씨 때문에 알렉의 도착이 늦어질까 봐 걱정했다. 보고서를 읽은 뒤로 그녀는 누군가 의논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다. 동시에 엘리자베스는 그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깊숙이 보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락방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 거기에 갖다 두자. 엘리자베스는 샤워를 한 다음에 스웨터를 걸치고 서류를 가지러 서재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없었다. 그 방은 마치 허리케인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창을 통해서 밤새도록 몰아닥친 피바람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흩어놓았다. 서류 중에 몇 장은 흥건히 피해져져서 걸레처럼 떨어져 있었지만 그나마 나머지는 바람에 달려 아예 없어져 버린 게 분명했다. 엘리자베스는 창가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잔디밭엔 종이라고는 없었다. 허나 그 정도 바람이라면 서류를 얼마든지 절벽 아래까지라도 날려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다.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샘이 고용했던 조사자의 이름을 알아내야만 한다. 어쩌면 케이트 엘링이 알고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샘이 케이트는 신임을 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공포 분위기에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취해야 할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때 집안에 먹을 거라곤 하나도 없다는 기억이 났다. 알렉이 도착하기 전에 칼라디볼트에 가서 시장을 봐와야 한다. 거실 옷장에서 레인코트와 스카프를 꺼내 입었다. 비가 좀 잦아지면 정원에서 잃어버린 서류들을 찾을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지프의 열쇠를 찾아들고 차구로 가기 위해 뒷문을 나섰다. 엘리자베스는 시동을 걸고 주의깊게 차구를 빠져나갔다. 한 바퀴 돌아 문을 향하면서 길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칼라디볼트 마을로 통하는 좁다란 산길로 들어섰다. 거기엔 물론 신호등도 없고 지대가 워낙 높아 집도 여체 없었다. 왼쪽 옆으로 펼쳐져 있는 바다는 어제 밤새 내린 비로 더 사나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이 길은 통 믿을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도로 폭이 좁은 2차선인데다가 한쪽 차선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를 또 한 차선은 수백 길에 바다를 접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땅떠러지 쪽으로 바짝 붙어서 순간순간 급경사와 싸우며 달리고 있었다. 심한 커브길이 나타나자 엘리자베스는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있는 힘을 다해서 페달을 다시 밟아 보았지만 지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차는 가파른 산길을 계속 치닫고 있었다.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 보았지만 그건 무용치물이었다. 길은 또다시 구부러지고 있었다. 속도기의 바늘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마침내 차가 커브에서 한 바퀴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뒷바퀴가 절벽 한쪽을 들이받았고 이번엔 그 마찰력으로 경사가 심한 길을 구르듯이 치달렸다. 차를 멈출만한 방패막이 하나 보이지 않았고 조절이 불가능해진 지는 이미 오래였다. 차는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고 바로 앞에서는 죽음의 커브끼리 또다시 손짓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뛰어내릴까 궁리도 해보았다. 속도계를 재빨리 쳐다보니 70마일을 가리키고 있다. 게다가 무서운 절벽과 끝없는 바다 사이에 갇혀 점점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뜻밖의 생각이 떠올랐다. 난 지금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샘은 보고서를 읽었고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 누가 이토록 우리 분열을 미워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차라리 그 살인자가 생판 모르는 남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녀가 아는 사람이고 그녀를 그 사람도 알고 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알렉, 아이보, 윌터, 찰스의 얼굴들이 지나갔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회사 고의 간부층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죽음은 사고사로 처리될 것이다. 샘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엘리자베스는 지금 소리 없이 울고 있다. 눈물이 비안개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걸 알지 못했다. 지프는 젖은 땅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려 하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걸 막내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신은 이제 곧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이고 이내 망각의 세계로 빠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몸이 점점 굳어지고 손마저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핸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우주 안엔 지금 나 혼자뿐이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가요 라고 속삭이면서 계속 자동차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려는 광포한 바람 속을 질주하고 있을 뿐이다. 지프는 또 미끄러지려 하고 엘리자베스는 그걸 바로잡느라 죽을 힘을 다하고 있었다.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끄러져선 안 됩니다. 라고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뒷바퀴를 겨우 바로잡아 놓으니 차는 다시금 치달리기 시작했다. 속도계는 이제 80마일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커브길이 나타났고 이젠 더 버틸 수가 없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순간적으로 오싹하는 느낌 속에서 마치 자신과 현실 사이엔 막이 하나 젖어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깜깜한 데서 너 혼자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고는 그녀를 데려다 침대에 띄워주었다. 이번엔 자신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었다. 돌고 돌고 또 돌아가면서 아무리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 기족인 부인이 그녀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흑 바람쏘러였는지도 모르지 그런가 하면 리즈도 거기 있었다. 소년은 자신의 스물한 번째 생일을 몇 번이나 맞이하지요? 하고 얘기하면서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난 이제 다시는 리즈를 볼 수 없겠지.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자 막은 없어졌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예리한 커브길이 어렴풋이 다가오고 있었고 차는 마치 총탄처럼 튀어나갔다. 이제 난 굴러떨어질 것이다. 차라리 빨리 그렇게 해주세요. 그녀는 소리 없이 빌었다. 바로 그때 급 커브가 시작되는 어기에서 엘리자베스는 오른쪽으로 난 새끼를 얼핏 보았다. 그건 바위를 뚫고 산 기슭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좀 망설였다. 그 길이 과연 어디로 통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르막길이니까 차의 속력을 늦출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였다. 그녀는 지프가 오솔길 입구에 닿는 순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뒷바퀴는 헛돌았지만 앞바퀴는 들어섰고 차의 속력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이제 지프는 오르막길에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차가 그 좁다란 오솔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신경을 썼다. 양옆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들이 달리고 있는 그녀의 얼굴과 손을 사정없이 긁어댔다. 앞을 대다보는 순간 그녀는 다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바닷물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새끼를 역시 다른 쪽 땅떠러지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젠 정말 끝장이었다. 차는 지금 벼랑가로 점점 다가들고 있었고 거기서 뛰어내리기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땅떠러지 끝은 이제 눈앞이고 그 아래는 수백길의 바다다. 지프가 절벽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심하게 미끄러졌고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희미하게 나무가 보이더니 이내 우주를 다 메워버릴 것 같은 폭발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지는 끝없는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야에 들어온 것은 알렉 리콜스였다. 집에는 아저씨를 대접할 만한 식료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알렉이 그녀를 바싹 깨어났다. 괜찮아요 알렉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그녀는 충얼거리듯이 말했다. 사실이 그랬다. 타박상을 입어서 전신이 멍들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살아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동차를 몰고 산을 내려오던 때에 그 공포를 회상하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여기 내가 얼마나 있었죠? 사람들이 이의로 실어온 건 이틀 전이었지 그때부터 죽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말 기적이라고 하더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말했다는 거야 도저히 살아나지는 못할 거라고 구조대원들이 달려와서 급히 병원으로 운반을 했어요. 무섭게 부딪혀서 몹시 멍이 들긴 했지만 하늘이 도와서 아무데도 부러지지는 않았어. 알렉이 의문에 쌓인 눈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 방화선 도로에서 그때 뭘 하고 있었지? 엘리자베스가 설명을 했다. 그는 마치 엘리자베스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변을 당했었던 것처럼 겁에 잔뜩 질린 얼굴을 했다. 그는 아휴 끔찍해라 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엘리자베스의 설명이 끝나자 알렉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참 터무니없는 사고로군.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한숨을 내뿜었다. 알렉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가 깜짝 놀라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야 그렇지. 무슨 수로 알렉이 이 말을 알아듣겠는가. 그 보고서를 읽어보지 못했는데 엘리자베스가 다시 말을 했다. 누군가가 자동차 브레이크에다 손을 댔어요. 어째서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엘리자베스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녀는 주위의 누구보다도 알렉을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충분했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좀 더 확고하게 파악을 할 때까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얼버무리듯이 말했다. 어쨌든 누군가의 소행인 것만은 확실해요. 알렉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이 바뀌어가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의심이 당혹으로 바뀌더니 다시 분노로 바뀌어갔다. 그래. 우리는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그의 음성은 엄숙했다. 그는 곧 전화를 걸어서 올비아 경찰서장을 불렀다. 여보세요. 전 알렉 리콜스입니다. 나는...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한테 그렇게 전하지요. 나는 그녀가 타고 있던 지프차를 찾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 그럼 그걸 거기에다 보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유능한 기계공을 한 사람만 구해 주십시오. 삼십 분 내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알렉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차는 지금 경찰서 차고 속에 있다는군. 지금 거길 가볼 거야. 저도 함께 가겠어요. 무슨 소리야. 의사 말이 적어도 하루 이틀은 더 누워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돼. 함께 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45분 후 엘리자베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알렉과 함께 경찰서 차고를 향해 달려갔다. 올비아 경찰서장인 루이지 페라로는 얼굴이 거무스름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옆에 있는 부르네 캄파나 형사는 서장보다 키가 크고 근육형의 체격에다 유능한 실력자로 50대쯤으로 보였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알렉 경의 곁에 서서 공중으로 튀어 올라갔던 지프차의 밑부분을 조사 중인 기술자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 앞부분에 팬더와 라디에터가 엉망으로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차가 돌진해서 부딪힌 나무의 액즙으로 줄무늬가 생겨 있었다. 그 자동차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 엘리자베스는 현기증을 느껴서 알렉에게 몸을 기댔다. 그녀의 어깨를 받아주며 알렉이 염려스러운 어조러 물었다.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그럼요. 괜찮아요.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허약하고 피로해 있음을 안다. 그렇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기계공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기름수건을 만졌던 손을 닦으면서 지금은 저렇게 차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 고맙습니다. 하느님.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애쳤다. 차에 저렇게 부속품이 많은 건 처음 보았습니다. 브레이크는 어땠어요? 알렉이 물었다. 브레이크 말입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엘리자베스는 돌연히 뭔가가 사실에 의배한다는 걸 감지했다. 그건, 그건 무슨 뜻이죠? 브레이크는 훌륭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는 그걸 전혀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그런 식으로 차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엘리자베스가 가로막았다. 그때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로페양은 누군가가 거기에다 손을 댔다고 말하는 겁니다. 페라로 서장이 설명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다시 차 곁으로 갔다. 그리고는 차의 밑부분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실례합니다. 댁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고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놈을 헐겁게 열어놓았거나 그는 아래쪽에 있는 새 조각을 가리켰다. 그래서 기름을 밖으로 훈련해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허나 본인도 아시겠지만 이 고리는 매우 단단한 것이고 또 브레이크 드럼은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기름이 꽉 차 있었습니다. 페라로 서장이 엘리자베스를 의뢰하듯이 말했다. 제가 생각한데 그때 로페양께서는 얼마나 잠깐만 알렉이 가로막았다. 그리고 기술자를 바라보았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가령 그 고리를 누군가가 부러뜨리고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다든지 혹은 누가 브레이크 드럼을 다 쏟아버린 다음 다시 기름을 채웠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기술자는 자신 있게 머리를 흔들었다. 선생님, 거기에는 아무도 손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헝겁으로 그 둘레의 기름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다. 이걸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여기를 헐겁게 돌렸다면 나사 돌리기에 자국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아무도 이걸 만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장담하지요. 이 브레이크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는 벽 쪽으로 걸어가서 스위치를 잡아당겼다. 사람들은 그 기계공이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지프를 뒤로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뒷벽을 닫자 그는 우선 기어를 올리고 액셀레이터를 밟았다. 차가 간파나 형사를 향해 달렸다. 엘리자베스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차는 형사 바로 코앞에서 멈춰섰다. 기술자는 형사의 표정에는 아랑곳 없이 말을 계속했다. 보십시오. 이 브레이크는 완전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엘리자베스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그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오던 당시에 무서운 상황이 바뀔 수는 없다. 그녀는 틀림없이 자기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걸리지를 않았었다. 그런데도 기술자는 그것이 작동을 했을 거라고 증명한다. 경찰서장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내가 정신병 환자로 몰리고 있군. 하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내가 차를 운전했을 때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알렉은 잠시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기술자에게 또 한 번 물었다. 만약 누군가가 공작을 해서 이 차의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게 한다면 그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캄파나 형사가 입을 열었다. 브레이크의 내부를 적시어두면 되겠지요. 엘리자베스의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것이 드럼 쪽으로 밟혔을 때 끌려 나오질 못합니다. 기술자가 그 말에 동조했다. 형사님 의견이 옳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댁에서 출발을 할 때는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하셨죠?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고개를 돌렸다. 엘리자베스의 기억은 생생했다. 예, 맞아요. 그때는 제대로 말을 들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댁의 브레이크는 비를 맞아서 젖었던 것입니다. 알렉이 항의를 표명했다. 엘리자베스가 출발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걸 적셔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소? 기술자가 참을성 있게 설명을 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애당초 브레이크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경찰서장이 엘리자베스를 향해 말했다. 로페양, 비 오는 날은 매우 위험하죠. 더구나 이렇게 좁다란 산길에선 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사고가 종종 일어났었지요. 알렉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병신이 된 기분이었다. 결국은 사고로 처리가 되고 말았군. 한시바비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서장에게 인사를 했다. 폐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도움을 드렸다면 반가운 일입니다. 캄파나 형사가 댁의 별장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알렉이 그녀에게 말했다. 한마디 할게 화내지 말아요. 꼭 유령처럼 보인다고. 어서 침실에 가서 며칠 쉬도록 해요. 식료품은 내가 전화를 걸어서 가져오게 할 테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누가 음식을 만들죠? 그야 내가 하지. 그날 저녁 알렉은 손수 요리를 해서 누워있는 엘리자베스에게 갖다 주었다. 엘리자베스 앞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그는 솜씨가 좋지 못해서 그게 걱정이야 하고는 즐겁다는 듯이 웃어 보였다. 알렉은 엘리자베스와 함께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재미있는 얘기를 이것저것 들려주었다. 그러나 낮에 경찰서 차고에서 그녀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것 때문에 알렉이 더욱 좋아졌다. 두 사람은 그 후 며칠 동안을 별장에서 함께 지냈다. 엘리자베스는 그대로 침대에 모셔두고 알렉이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책도 읽어주고 하면서 시중을 들었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보와 시모네타는 그녀의 용태에 대해서 날마다 문안을 했고 헬렌과 찰스 그리고 윌터도 열심히 전화를 걸었다. 심지어는 비비안조차 그랬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곳으로 와서 함께 있어주겠다고 건의를 했다. 그녀는 번번이 거절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류즈 윌리암스가 전화를 했다. 그의 음성을 듣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얼마나 그를 보고 싶어하는지를 깨달았다. 류즈, 당신이 헬렌하고 자동차 경주를 할 작정이었다면서요? 그는 농담쪼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음성에는 염려가 서려있음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그건 틀려요. 난 다만 산길을 달리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장난기 섞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건강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군요. 류즈의 여조는 그의 언어만큼이나 포근했다. 그녀는 혹시 류즈가 딴 여자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일까 하고 생각을 했다. 물론 굉장히 예쁜 여자일 거야. 류즈, 자기가 신문 기자들을 법석 떨게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재벌의 여성 후계자. 죽음으로부터 아슬아슬하게 피신하다. 부친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있은 지 겨우 2주 만에. 자동차 사고로 그 유명한 그 다음 기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좋겠어요. 그들은 전화로 30분간 이야기를 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아까보다도 훨씬 기분이 좋았다. 류즈는 엘리자베스에게 참으로 정성어린 관심을 보였고 또 염려도 해주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하고 그녀는 궁금하고도 조바심이 났다. 어쩌면 그것이 류즈의 매력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류즈와 함께 보낸 자기의 생일 축하 파티가 얼마나 즐거웠던가를 다시 해상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세스 류즈 윌리엄스라고 수없이 적어봤던 그 일도 알렉이 침실로 걸어 들어오면서 말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군. 그래요? 사실 류즈는 언제나 엘리자베스의 감정을 그렇게 만드는 사나이라고 그녀는 생각을 했다. 그 비밀보고에 관해서 난 류즈에게 말해야만 한다. 알렉은 7.2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사 비행기 한 대를 동원시켰다. 이렇게 빨리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가는 건 정말 싫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요. 그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7.2로 돌아가는 비행은 이미 예정된 사실이었고 공항에는 보도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자동차 사고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알렉이 안전하게 그녀를 리무진에다 싣고 본사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중역진 전원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있었다. 거기에는 미즈도 출석했다. 회의는 이미 3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고 방 안은 담배연기로 꽉 차있었다. 사고 후에 후유증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심한 두통을 느꼈다. 머리가 빠개질 것만 같았다. 염려할 건 없어 미스루페. 이 격동이 지나기만 하면 두통은 저절로 멈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그녀는 매우 긴장하고 화난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선언했다. 나는 회사를 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공연히 변덕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이 방 안에 누군가는 그녀의 원수다. 만약 그녀가 포기를 하면 승리는 그 원수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들었다. 알렉이 먼저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엘리자베스, 로페이사는 경험이 많은 회장을 필요로 해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선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자신을 위해서도 여기서 물러나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어요. 아이보는 자기 특유의 벗을 동원시켰다. 엘리자베스는 아름답고도 젊은 여성 아닙니까? 천하가 당신 것이에요.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따위 사업 같은 것에 말려들어서 노예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원하기만 한다면 세계 어디든 여행도 하고 저는 신물이 나도록 여행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찰스는 프랑스인다운 논리를 폈다. 당신은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주를 배당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지요. 우리는 현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당신의 처사는 그 문제를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밀터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회사는 지금 계속 골치를 앓고 있어요. 당신은 그 속 사정을 모릅니다. 만약 지금 회사를 팔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치 포위망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검토하고 그들이 뜻하는 말을 평가했다. 그들은 모두가 회사가 좋게 되기를 원해서 각자의 주장을 세운다. 그런데도 그 중 누군가는 회사를 파멸시키려 하는 것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 전원이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자 자기 소유의 줄을 팔고 제3자로 하여금 로페 앤 선즈 회사를 인수토록 하자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알고 있었다. 그들 말대로 실천하는 순간 배후에 숨어있는 그 인간을 발견할 기회는 영영 끝나버린다는 것을 그녀가 회사 날부에 머물러 있어야 누가 회사를 들어먹으려 하는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한 그녀는 여기서 버텨야만 한다. 아버지가 길러낸 유능한 사람의 협조만 확보한다면 사업을 계승해 나갈 수도 있다. 모든 중역들이 그녀의 태각을 주장하면 할수록 여기 남아서 싸워야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굳어지는 것이었다. 회의를 끝내야 할 시간이라고 그녀는 판단했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회사를 끌고 갈 마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협조에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서 결론을 내리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그 모습은 참으로 왜소하고도 허약해 보였다. 아이보가 답답하다는 듯이 손을 내져었다. 아무도 엘리자베스를 납득시킬 수가 없단 말인가요? 루이지가 엘리자베스를 향해 미소를 띄고 말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엘리자베스 양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루이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자리를 인계하는 이상 그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찰스가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니까 회장이 되겠다. 그 말입니까? 알렉이 무표정한 얼굴로 설명했다. 사실상 엘리자베스는 이미 회장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녀는 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점잖게 인정하도록 예의를 표시했을 뿐입니다. 찰스가 주저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엘리자베스 양이 로펜 선저회사의 회장으로 지명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가 계속됐다. 지금 회장이 된다는 것은 최악의 일이라고 그 남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슬퍼했다. 여러 사람이 암살될 판국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다. 수천 명 직원의 생활이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녀는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를 모른다. 알렉과 리즈와 아이보를 가장 신뢰하고 싶지만 그것도 지금으로선 위험한 일이다. 엘리자베스는 케이티엘링을 불렀다. 부르셨어요? 로펜 양?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엘리자베스는 망설였다. 케이티엘링은 오랫동안 부친의 비서역을 맡아왔다. 그녀는 회사의 내면에 대해서 뭔가 눈치챈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도 케이티엘링은 강력한 내 동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님은 모종의 비밀 보고를 받고 계셨던 것 같은데 케이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어요? 케이티는 긴장해서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비밀 수사를 원하실 때 그걸 누구한테 부탁하셨을까요? 이번에는 케이티의 해답이 분명했다. 우리의 방위극입니다. 샘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장소가 그곳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에게는 의논할 사람이 없다. 엘리자베스의 책상에는 회사 재정에 관한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다. 그녀는 회사의 해계 감사원을 불렀다. 그의 이름은 윌튼 크라우스였다. 엘리자베스보다 젊게 보이는 그는 명쾌하고 진지하고 어딘가 우수해 보이는 인상을 지녔다. 엘리자베스는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해서 로페앤 선지 같은 대기업체가 재정상의 난관을 겪어야 하죠? 크라우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어깨를 움츠렸다. 여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일이 어색한 모양이었다. 글쎄요. 그걸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2년 전까지도 로페사는 자체 내의 자본을 가지고 운영했죠? 그 사실부터 시작합시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재는 그렇게 많은 빚을 걸머지고 있는 겁니까? 그는 침을 꿀꺽 삼킨 다음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수년 동안 이 회사는 지나치게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사장님과 모든 중역진은 은행의 단계융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현재 회사는 몇 군데 은행에서 도합 6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빌어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만기가 됐습니다. 아니죠. 만기를 초과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시정했다. 그렇습니다. 기한이 지났어요. 지금 이자에다 1%의 벌과금을 추가로 물고 있어요. 뻔히 그런데도 어째서 기한이 초과된 부채를 갚지 않고 원금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그는 경악을 지나쳐서 당황해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에, 그건 최근에 몇 가지 불행한 사건이 연발해서 우리가 이겨냈던 것보다도 지금 사정이 악화한 탓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에다 연기 신청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고 실험연구소의 설립이 취소되고 그 밖에 또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는 말꼬리를 흐렸다.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앉아서 그가 어느 편의 사람일까를 판별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다시 한번 대차 대조표를 훑어보았다. 그 대차 대조표는 지난 9개월간에 걸쳐 침체가 격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데 그 중대한 원인은 특별 지출란에 기재된 과중한 소송 비용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슴 속에서 한 장면을 역력히 목격했다. 그건 칠레에 있어서의 폭발 사고였다. 그 참극은 결국에 가서 돈으로 해결을 지었다. 그런 따위가 바로 특별 지출이었다. 그녀는 크라우스를 쳐다보았다. 크라우스 씨, 당신 설명에 의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성실의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로펜 선즈가 아닙니까? 세계 어느 은행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직 최고의 고객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크라우스가 엘리자베스를 연구할 차례였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누그러지고 퍽 조심성 있게 바뀌어갔다. 로페양,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약회사의 평판이란 것은 그 제품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예전에도 누군가가 했었는데. 아버지였던가? 알렉이었나? 아니야, 그건 리지였어. 계속하세요. 우리 회사의 사정은 지금 너무나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사업의 세계라는 것은 정글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경장회사에서 눈치채기만 한다면 아예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들은 지금 그 잡아먹는 행동을 개시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경쟁회사도 우리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저마다 대출액의 한정이 있는 법입니다. A 회사가 B 회사보다 유리한 고객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는 초조하게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줄리어스 바두루투 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차관단을 이끌어 가고 있죠.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녀는 크라우스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분은 로페 회사의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은 누가 지금 이 회사의 회장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나예요. 그녀는 크라우스가 애써 놀라움을 감추려는 것을 보았다. 바두루투 씨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는 아마 우리한테서 손을 뗄 겁니다. 윌튼 크라우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분에게 설명을 하지요. 엘리자베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어 가볍게 웃어 보였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긴장을 푸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시험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했음도 동시에 깨달았다. 나는 당신의 충고를 듣고 싶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내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라우스 씨. 그는 다시 긴장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지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로즈앤 선즈 회사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식의 상당량을 공매하기만 한다면 은행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을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가 어느 편의 사람인가를 인식했다. 함부르크 10월 1일 금요일 오전 2시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다. 함부르크 시의 리페르반 구역 안의 거리는 이 폐륜의 도시에서 금지된 쾌락을 경험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몰려온 인간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어떠한 태폐적 오락도 리페르반에서는 공공연하게 성행한다. 음주, 마약, 계집, 사내, 아무거나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중심가의 술집에선 음란하게 치장을 한 호스티스들이 득실거리고 한편에선 음란한 스트리쇼가 벌어지고 있다. 한 구역 지나 좁다란 뒷골목에는 길 양편으로 창녀의 소굴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들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나이트가운 하나만을 걸치고 유리창 밖에 보행자들에게 추파를 던진다. 리페르반은 하나의 거대한 인육 시장이었다. 적당한 가격만 치르면 어떠한 종류의 인육도 마음대로 골라서 맛볼 수가 있다. 엄격한 사람한테는 종교적인 스타일의 단순한 섹스가 공급되지만 약간 변형된 섹스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또 갖가지 변태적 성욕이 충당되기도 한다. 그곳에선 열두 살짜리 소년이나 소녀를 살 수도 있고 어머니와 딸을 함께 침대 속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원하기만 한다면 징그럽게 큰 개하고 그 짓을 하는 여자를 구경할 수도 있고 실컷 매질을 당해서 스스로 오르가증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혹은 으슥한 뒷골목에 가서 이빨이 빠진 쪼그랑 할 몸을 시켜서 그것을 빨게 할 수도 있고 그 밖의 또는 사면에다 정교하게 거울을 박아놓은 침실에 가서 소년소녀를 욕심껏 모아놓고 각가지 광란을 부릴 수도 있다. 리페르바는 모든 인간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포도 위에는 넓적다리가 드러나는 짧은 스커트에 적가슴이 꼭 끼는 브라우스를 입은 어린 창녀들이 활보하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쌍으로 온 남녀까지를 공평하게 유혹한다. 그 카메라만은 수많은 계집아이와 사내녀석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천천히 거리를 걸어서 갔다. 줄지어 늘어선 그들을 모두 무시한 채 한참을 걸어가다 마침내 18세가량으로 보이는 어느 소녀에게 눈길을 박았다. 금발의 그 계집애는 벽에 기대서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이었다. 사나이가 다가서자 계집애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 놀다 가세요. 나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주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나이는 계집애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나서 너 하나면 돼 라고 말했다. 다른 계집아이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흩어져 갔다. 이름이 뭐지? 힐디. 그래? 영화 촬영해 볼 생각 없나? 힐디가 차가운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아저씨가 나를 헐리우드 배우로 만들 거라고요? 남자가 웃으면서 다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촬영하는 건 포르노 사진이야. 친구 부탁을 받고 난 그런 필름을 만들고 있어. 500마르크를 선불로 줄게. 좋아요. 순간 그녀는 후회했다. 좀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너스로 더 받아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녀는 좁고 초라한 어느 아파트의 침대 위에 알몸을 드러내고 누워있었다. 힐디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방 안에 있는 세 명의 인간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본능적 감각은 베를린과 문이 함부르크의 거리에서 단련이 되어 폭이나 예리한 것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인간을 본능으로 감지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러나 이 방 안에 인간들한테는 신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녀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한테서 500마르크를 선불로 받았다. 또 연기가 좋기만 하면 500마르크를 보너스로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힐디는 직업적인 창녀였으며 그 일의 긍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옆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남자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튼튼하고 잘생긴 체격의 사나이였다. 그러나 몸에는 털이 없었다. 힐디는 그의 얼굴이 싫었다. 이런 종류의 사진을 찍기에는 너무 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힐디의 신경을 가장 건드리는 것은 구경꾼이었다. 방 뒤에 말없이 앉아있는 그는 길다란 코트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와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 힐디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힐디는 목에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빨간 리본을 묶었다. 어째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카메라맨이 명령을 내렸다. All right. 준비됐죠? Action! 카메라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그는 힐디에게 명령대로만 행동하라고 말했다. 사나이는 침대 위에 반드시 누워있다. 힐디의 동작이 시작되었다. 마치 세계일주의 여행을 출발하듯이 남자의 전신을 더듬기 시작했다. 혀와 입술을 기술적으로 움직여서 귀에서 목으로, 목에서 다시 가슴과 아랫배로 훑어 내려갔다. 혓바닥을 재빨리 굴러가며 남자의 사타구니를 작은작은 깨물어주고, 다음엔 다리를 거쳐서 발 뒤꿈치로 내려갔다. 남자의 그것이 발기되는 것을 지켜보며 발바닥을 부드럽게 핥아주고는, 다시 배 위로 기어올라가 아까하고 똑같이 전신을 애무했다. 아주 천천히 능숙하게, 남자가 쾌감을 느낄 만한 모든 관능적인 부분을 찾아가며, 혀를 돌려 빨고, 핥고, 깨물고 했다. 남자는 완전히 흥분해서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속으로 들어가시오. 카메라맨이 남자에게 명령했다. 그는 여자 위로 뛰어올라가 몸을 겹쳤다. 그가 완전히 속으로 들어왔을 때, 힐디는 조금 전에 불안과 공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소리쳤다. 속으로 더 들어와요. 남자는 그 여자의 속으로 깊게 깊게 밀고 들어가서 앞뒤로 흔들어댔다. 힐디가 그의 동작을 받아서 엉덩이를 심하게 꿈틀거렸다. 방 뒤쪽에 앉아있던 구경꾼이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겼다. 그리고 모든 동작을 눈알이 빠지도록 응시했다. 침대 위에 여자가 눈을 감았다. 저 눈. 눈을 떠. 카메라맨이 날카롭게 말했다. 힐디는 놀라서 눈을 떴다. 그리고 자기 위에 올라타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근사한 사람이다. 힐디는 이런 섹스를 좋아했다. 난폭하고도 돌격적인 섹스. 그는 점점 더 빨리 움직이고 힐디도 거기에 호응했다. 보통 힐디는 동성끼리 섹스를 즐길 때를 제외하고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손님을 받을 때는 언제나 오르가즘을 가장할 뿐이었으나 남자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제 그녀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 그리고 보너스로 받을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가 하는 공상에 잠겨보았다. 그녀는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자신을 느꼈다. 아 좋아 정말 좋아 그녀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여자의 몸이 떨렸다. 아 지금 올라가 난 올라갈래. 여자가 아랑곳 없이 소리를 질렀다. 구경꾼이 고개짓을 했다. 카메라만이 외쳤다. 자 시작! 사나이의 두 손이 여자의 목을 향해 움직였다. 그의 굵직한 손가락이 여자의 숨통을 누르더니 재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여자는 절망과 공포에 떨었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전신을 버둥거리며 결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남자의 손이 그녀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 구경꾼은 그 자리에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죽어가는 계집애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처참한 형벌의 현장을 지켜보며 그 광경을 들이마시고 씹어 먹음으로써 배를 불렸다. 여자의 몸이 한 번 떨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용해졌다.